뿌링클 먹어볼까 잊을만하면 자꾸 생각나 뿌링클 위안굴 먹고 아래안굴 먹고 한입에 쏙 마무리는 치즈골 싸우니드 깨끗하게 마셔지 두려워 잘라줄게요 실제로 먹으니까 두Un 두둥 두둑 두둑 너무 좋지 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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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x3 식감이 너무 좋네요 와... 맛있다 바삭바삭 아! 이번에는 저번에 닭다리 먹방에서 배운대로 위 연골 먼저 먹고 아래 연골 먼저 먹은 다음에 한입에 쏙 빼먹는 걸 한번 해볼게요 한입에 다리 이렇게 먹는 거네요 진짜 편한데요? 다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먹어야겠다 이번에는 치즈볼 치즈가 한번 먹어볼까요? 치즈가 다음날에? 치즈가 다음날에? 치즈가 다음날에? 치즈가 다음날에? 치즈가 다음날에? 치즈는 치즈볼 어떤 맛이냐면 되게 바삭한 찹쌀도나츠인데 안에 팥 대신 치즈가 들어있는 치즈와 살짝 달달한 연유가 들어있는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양념치킨 소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시키니까 두 봉지에 500원 이렇게 추가를 받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맛인데요 우와... 아니... 이런 느낌이 나다니... 오... 신기한데? 떡꼬치를 먹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떡꼬치를 먹으면서 치즈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우! 괜찮은데요? 이게... 어어... 더 먹어보죠 아니, 이... 양념치킨 소스가 고추장 맛이 좀 강해요 그래서... 더... 떡꼬치 같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입안에 넣어서 앙! 씹을 때에는 어? 떡꼬치인가? 싶은데 이제 안에 씹다 보면 치즈 맛이랑 달달한 연유 맛이 같이 느껴져서 어? 이거는... 떡 치즈 꼬치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괜찮은데요? 이렇게 먹으니까 한 8개까지는 먹겠는데요? 괜찮다 그러면...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이렇게 뜯어서 뿌링클 소스 졸린맛이 아삭한 맛 식감이 조금 좋네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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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날개도 어떻게 깔끔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잘 보고 배워서 다음 먹을 때 한번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홍